사안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분석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인권을 가장한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과업지시사 내용이 바뀌긴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전에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진화 같은 겁니까? 민영화하다가 반발이 있으면 선진화라고 이름 바꾸는 그런 거? 비슷한 그런 취지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체육회 간부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주사를 받은 사건 다들 떠올리실 건데요. 일단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부평국 도체육회 회장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변호인단이 변호사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명이 아까 그 대표이고 부평국 회장의 가족. 또 다른 한 명이 도체육회의 자문 변호사라는 겁니다. 수상하다 그 용역입니다. 수상하다 그 용역이요? 네. 영화 제목 같습니다. 드라마나. 제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포함된 과업 중에서 좀 수상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뭡니까? 간첩 있습니까? 수상한. 그 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용역을 통해서 수행할 과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재단이 앞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인권의 영향을, 도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분석을 해본다 이거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분석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일부 글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가이드라인까지 맞는다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제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의도를 가진 글을 좀 제안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날 책임자로부터는 더 이상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었고요. 그분이 이제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나서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다시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데 특정한 배경이 있는데 사측에서 이 게시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해였어요. 본격적으로. 지금 재단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데요. 전에 있었던 이승택 이사장이 2020년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단의 경영 부서 직원들이 막 물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거 바뀌었거든요.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어쨌든 그 조직 내에서는 같이 이제 워낙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른 부서에서 좀 업무에 대해서는 좀 문의를 하거나 좀 이제 효율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게시글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 부서 쪽의 임직원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승택 전 이사장이 지난해 작년에 이 게시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까 맥락상 좀 이상한 게 애초에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만든 게시판이라면서요. 그것도 노사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고 공식적인 창구인데 그런데 전 이사장은 이걸 비공식적인 창구로 봤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지금 앞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조 측에서는 이사장이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은 비공식적이라고 규정해서 노사협의의 자체를 모독하는 행태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일단 재단 측에서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시판 글 자체를 우리는 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아까 물어는 봤지만 추측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게시판 글들이 인권침해 소지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인권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공유하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 용역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 용역을 진행하는 재단에서 인권침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측에서 보는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얘기가 되나요? 네. 그 이유가 인권침해라는 건 어떤 조직 내에서 권력의 상하관계가 존재할 때 그럴 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덜 가진 사람에게 쉽게 말해 강자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인권침해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또는 직원들 간에 비판을 하거나 또 더 넘어서 모욕을 한다거나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건 인권침해가 아니라 개인 간의 명예훼손이나 모독의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 자체를 좀 달려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단 내에서 상사가 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인권실태조사 같은 내부 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주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범죄에 넣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측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게시판 글을 검토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이를 따르도록 만약에 강요를 한다면 사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용역이 도민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단이니까. 아 도민 예산이군요. 인권을 가장한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뭐 과업지시서 내용이 바뀌긴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아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제 좀 급하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취재를 하고 나서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자체적으로 느껴서인지 그 사내 게시판 글을 분석한다는 문구가 게시판 운영에 대한 인권경영 컨설팅이라는 문구로 바뀌었더라고요.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이 포장만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이거 좀 전에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진화 같은 겁니까? 그 민영화하다가 반발이 있으면 선진화라고 이름 바꾸는 뭐 그런 거? 네. 저도. 비슷한 그런 취지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세하게 또 내용을 좀 파악해봤으면 좋겠는데 추가 취재가 이루어지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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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취재하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니까요. 수상하다. 그 체육회입니다. 오늘은 수상 시리즈입니다. 수상한 시리즈요. 체육회? 뭐 어떻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지난 6월에 제주도 체육회 간부가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주사를 받은 사건 다들 떠올리실 건데요.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받고 있는 체육회 간부인 피고인이죠. 그쪽의 변호인단 구성이 조금 수상합니다. 일단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부평국 도체육회 회장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고요. 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네. 그리고 변호인단이 변호사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명이 아까 그 대표이고 부평국 회장의 가족. 또 다른 한 명이 도체육회의 자문 변호사라는 겁니다. 재밌네요. 체육회 자문 변호사가 체육회에서 일어난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의 변호를 맡는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도민 정서 사람으로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법조계 잘 모르니까 법조계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사실 누구나 자유롭게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좀 우려가 되는 점은 그 간부가 체육회 내에서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 결과가 징계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피해 당사자도 체육회 소속이잖아요. 네. 안 그래도 그분과 연락을 해봤는데 피해 당사자와 연락을 해봤는데요. 체육회가 마치 가해자의 편에서 변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6월에 체육회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사태에 대해 고개까지 숙이면서 사과를 했지만 그 진정성을 느끼기는 어렵다고 토론을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체육회 소속의 자원변호사가 있고 또 회장의 가족이 있는 법무범위원회에서 이걸 맡으면 이거는 좀 뭐랄까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가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은 진행될 테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다 수상한 시리즈로 이야기를 좀 풀어봤고요.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